벤틀리 벤틀리 GT 2015년식 차량의 음질전용 블루투스, 어빌리티,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1패랏 헤드캡 장착구동을 상입니다. 헤드캡 장착시 사운드가 좋아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디테일해지며 베이스도 아주 힘있게 나오고 아주 단단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동도 단번에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구급져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틀리 GT 2015년식 차량의 최신형 1패랏 헤드캡 장착구동을 상입니다. 감사합니다.